수업하기 전에 잠깐 좀 얘기 좀 할게요. 족집게 백선이라고 들어봤죠? 족집게 했대요, 족집게. 시험에 나올 것들 잘 분석해서, 잘 찍어서 백문제로. 문제 백선이긴 한데 사실 문제 푸는 특강은 아니에요. 문제 풀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그 테마에서 중요한 지문들을 다 엮어가지고 다만 문제 형식으로 만든 것 뿐이다, 만든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답을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지문에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100개의 문제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8월 18일 날 좀 일찍 시작하죠. 작년에 좀 늦게 했더니 사람들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번 백선만 반복해도 정리가 잘 됐다. 그래서 백선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일찍 시간을 내서 8월 18일 날 이렇게 한다.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 건 9라고 6시까지 아닐 거고 10시부터 모르겠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7시가 될지 8시가 될지 대략 제가 생각하면 한 8시 정도를 기준 잡아서 8시까지 수업할 수도 있어요. 10시부터 8시까지. 8시까지는 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김포에서 진행하니까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백선은 해마다 적중률이라고 봤을 때 물론 완전 똑같은 지문이 나왔냐라는 건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테마에 관련된 지문을 내가 이 문제에 엮었냐라고 했을 때 85% 이상은 다 백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걸 냈겠지. 내가 안 나오는 걸 막 찾아가지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 해당되는 건 거의 다 여기에서 60점 넘기는 데는 무조건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제만 열심히 정리해서 마지막 시점 대비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민스럽잖아요. 선생님들이 할 때마다 뭘 해도 이것만 들으면 돼. 이것만 들으면 합격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뭐라도 하나를 제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거짓말에 돈만 벌려고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걸 하나를 잡더라도 그것만 내 걸로 완벽히 만들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장 효율적인 건 족식의 백선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김포에 오셔가지고 같이 얼굴 보면서 강의를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강의를 들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시간이 강의 들을 시간이 없다. 근데 백선짐만 사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백선짐만 사셔서 공부해도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반절도 못 맞춰요. 모의고사 80점 넘게 맞는 분도 반절도 못 맞출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지문도 얘를 문제 구성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잘 만든 문제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또 해설은 없어요. 백선에. 그래서 정말 자신 있다. 시간이 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백선짐만 사서 공부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따로 질문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지만 스스로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교제니까 가능한 특강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전시가 scars lazım. novel도 quantific. 상대